저는 이제 민영배 의원이 오늘 저 친명 호위무사 대회죠, 일종의. 이 대회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체포동의안에 표결할 때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가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로 반하면 과반 넘잖아요. 그러니까 과반이 투표장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. 꼼수 중에 꼼수죠. 그러면 이제 과반이 안 들어가면 재적위원 과반이 못 들어가는 거죠. 그러네요. 그 이야기를 아마 밤새도록 고민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이 완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입법 독재를 엄청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으십시오. 그렇게 할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표 교섭단체 대표원에서 국민들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? 풀체포트 없고 툭 포기하겠다. 그리고 이번에 검찰청 앞에 갈 때도 나는 언제든지 떳떳하게 법정에 서겠다.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놓고 단선을 달았죠. 그러나 비회기 중에 청구해라. 회기 중에 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저는 약간 의심을 했어요. 회기 중에 9월 1일부터 이제 정기국회인데 회기 중에 청구를 할 게 뻔해 보이는데 회기 중에 청구하는 걸 비난한 거 보니까 회기 중에 청구하면 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민영비 의원 나오고 지금 정책래 의원 거기다 도장 찍으면 나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또 지난번 혁신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총회에서 어떻게 통과했습니까?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포기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그냥 때리면서 제가 볼 때 또 부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. 그렇다면 민영비 의원이 말한 출석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박 색출입니다. 들어가지 말자고 다 당론을 만들었는데 이제 비명객 의원들 31명은 불체포트권 포기하겠다고 서명을 했었거든요. 입으로 이제 가게를 하려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박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거죠.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는 극단적인 친명계의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